잘 몰랐어 사랑에 빠진 사이코 그쳐버린 걸까 생각이 안 좋니 택택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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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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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 택택 택택 택 택 택 오빠가 이 정도인가? 키 제일 작아 키 제일 작아 가족한테는 그냥 오빠지 사실 연예인이라기보다는 잘생겼다 노래도 너무 좋고 잘생겼어 잘생겼어 네 누가 누가 제일 멋있었어? 그 누가 제일 멋있었어? 다 다 친구랑 같이 같이 다 이렇게 오빠 등 돌렸네 오빠는 뭐 팬들이 좋아하시겠지 팬들이 좋아하시겠 팬들은 좋아하지만 나는 아니다 근데 진희씨가 의외로 멤버들한테 낯을 안 가리겠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오빠를 낯가리니까 이쪽으로 돌아선 거예요 지금 올려와 오빠를